아아 아이언클클레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거 필요 없잖아 뭔가 소중한걸 잊어버린듯한 어째서 눈물이 빌려보내기 아니 격돌 벽돌축 벽돌 바. 찬봄. 벽돌축 벽돌 못. 익명 쿨도네. 쿨치즈. 벽돌축 이건. 운영이 이게맞나 이게맞나 싶을 때는 보통아니다 까생 딱 딱 얜 잡겠다 얜 잡겠다 해서 얘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문장병 발굴 절심 지옥굴 헬벳 초우크 초우크 상점을 털자 후 토스토 중시계 본돔이 있었으면 중시계 샀다 경파 중시계 중시계 주웠는데 죽은거 아님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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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풍기 불닭볶음면을 먹은 다음날 어 아니 아니 사 THE 없 에 잠시 공과 겠 실팩이 свою 친 annoy 신경 진짜 너로스가 초커 가져간다고 하면 줘야된다 이거 전장 펜초 펜초커 뭐야 또 가지무침이야? 다른 반찬 줘 뭐? 가지 걔 오랜만인데 마달못 아니다 초커랑 같이 나온거 보니 가지무침이 아니라 정말 가지튀김인데 바지튀김 잘하는 집을 많이 가봐서 그래 아 펜초 가깝다 페란 페란초커 아 진짜 너로스 노래 본다 물음표 가자 너로스님 너로스 요번 터락 시상선 이었나 지옥 불 흠 월 를 우위 왕 우윙 꿩 뭐지? 진짜네 이외진 소커 좀 소커 좀 내려놔 누가 가지 타락이라는 맛있는 메뉴의 초커라는 송을 뿌렸네 마토리 마토끔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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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사기야 특유의 드립퍼 잠 회 잠 죽으면 니오가 풀피 만들어주는데 은 죽으면 그만이야 하나 둘 셋 셋 다스 몸풀기 엥 이미 가지 있는데 얘네들 잡아서 뭐 먹겠다고 하나 하나만 둘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넵 넵 셋 셋 불품 끼... 고... 연막탄. 일발장전. 헹... 바락은 없나요? 어둠이의 포옹. 아... 아... 쓰릉. 쌍기옥. 으악. 그치만.. 너, 왜 약한걸? 그릇 뭐해? 뭐해? 와라 캐시 완벽한 타락 킹시트 거리 킹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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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락도요 언제까지 체험판만 쏴야 돼 와 작상 보기 엘리트 보기 엘리트 보기 가드 파밍 하는게 더 날려나 잘 모르겠네 가드 파밍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미친 아 진짜 어둠이 어이건데 유물을 나중에 주는 유물 아 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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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댐 몸박 의했음 무감 절심 진화 불뿜기사 버리 운기 222골드 2 어둠이만 아니면 이렇게 쉬운다 어둠이 섹 뭘 믿고 그렇게 센거지 심장이랑 어둠이랑 싸우면 어둠이가 이기지 않을까? 하하 심장이 전체 공격이 아니라면 어둠이가 이길 듯 약분? 어둠이는 첨탑을 지배할 수 있다. 심장은 사실 1층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어둠이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래. 어? 난 이거 스킬 카드 너버 없는데 공격 카드만 나오네. 람쥐 썬더. 스킬 카드 너버 없는데. 1 레드 센즈 무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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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對 party 무 ifies 네 어? 지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말라 죽은 가지 조퍼가 없는 곳에 존재했을 뿐인 약한 유물 약한 유물 맏태기가 없지 내가 파워 포션에서 뽑는다 으악 상방전에 화상화상 골칫거리는 진짜 레전드 어까네 진짜 저거 그 어떤 덱도 피해갈 수 없는 업가 오면 서 턴 해 죽이라고 이것 스톨링 음.. 되겠나 이거? 소멸 없는데.. 99방어 꺼내.. 지옥불 때려.. 음.. 아니? 지하라서 죽네 안 때렸는데.. 자회공갈인데 이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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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소모! 토커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긴 해. 1, 2, 3, 4. 5, 6. 킹가초커.